싱싱한 포장 싱싱한 포장 지킨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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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입니다 한입 편안하고 집에 온 쇼핑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애기고! 애기야! 아! 우와! 어머 여기 벚꽃! 곰곰 여기 꽃길이다 꽃길! 애기야! 꽃길이다! 아빠야 무서워! 조심해! 오빠 조심해! 아빠 손질하지? 애기! 애기고! 우리 애기는 태어나서 벚꽃 처음 보는데? 어때? 벚꽃 엄청 예쁘지? 여기가! 응? 이거 봐봐! 이거 꽃길이잖아! 이게 벚꽃이 이렇게 호두들 호두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꽃길이 된거야!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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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 해! 우리 오리가 어떻게 오는지 집에서 공부했지 선아야! 어! 어린이 꽉꽉킬지 우리가 꽉꽉꽉꽉했지 응! 그렇게 만지는거 아니야! 눈으로만 보는거야! 꽃이 아야아야 할 수가 있거든? 아빠 뒤로 가주세요! 이렇게 만지면 꼬치 아야아야해! 응? 조금노리잖아! 안돼! 옳지! 자옹이가 이유식도 안 먹으니까 오늘 짱족하다! 완료비 이유식 사봤다! 그게 이유식의 마지막 단계래! 그냥 진밥이 아니고 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엄청 잘 먹었어 당신이 뒤로 살아나는 그 방법이 답답이잖아 애가 합격하는게 어려워 죽였어 살려주세요 진짜 애교 아! 했어? 애교 아! 아! 아이! 애교 아기 너무 예쁘게 또 봐봐 애교 너무 예쁘게 또 봐봐 애교 너무 예쁘게 또 봐 아름다운 물이 아름다운 물이 아름다운 물이 꼭 아 또 꾼이 있네? 또 꾼이 있네? 너무 예쁘다 난 이 꽃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핑크 해바라기 또 꾼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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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주보면서 결혼기념을 기념하고 있네 미니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잘살자 오빠 좀 믿어줘라 갑자기? 오빠가 너한테 손 안 돌릴게 헨리세이도 꼭 갖고 오자 언니 응 그래 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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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외부에서 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매일 날씨가 왔어요 먹방을 많이 먹어서 저녁에 왔어요 오늘은 오늘 먹방은 오늘의 먹방은 오늘의 먹방은 오늘의 먹방은 오늘의 먹방은 그리고 이제 6시 43분 고 어디서부터는 이거지? 그래? 어디서 입던데? 좋아 짜잔 짜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여기 빵 창바지를 샀습니다 짠 오늘 6시 43분이고 운동 갔다가 요거 아기체육관 당근하기로 했어요 보내주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아쉬워하지 얘기가? 아이고 싶다 아침내 아 너무 하구요 아 근데 확실히 40수로 해서 그런가 부들부들 하네 괜찮네 이거 색상 링트로 했어 오빠 이제 봤지? 흰색이란 링트 여기 누구있어 아유니? 애기있지? 잘하는데? 응? 잘하는데? 옆에 그냥 깔끔하게 잘릴게요 네 아 껍질을 해볼까? 아냐아냐 ! 무슨소리야? 에이, 무슨소리야? 2만원 2만원 어휴 잘하네 2만원 2만원 3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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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20만원 4만원 진짜 궁금한 이 머리가 지금 이게 너무 깔끔해진 거 아니야? 안녕 에이, 화나게 했어요 이거 시원하게 했어요? 호시기가 됐네 호시기가 됐네 호시기가 됐어요 호시기 호시기 너무 예쁘다 너무 맛있어 아우, 예뻐라 호시기 잠시 인터뷰 읽겠습니다 우리 애기 내일 생일같이 하러 가는 날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최고예요 애기 기분 어떠신가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왜? 할머니랑 콩방이 이제 싫어? 정말라 엄마가 짜증나 그러네 잠깐만 졸린가? 졸린가?